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술, 우리 전통주죠. 우리 술, 그 다음에 정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도리 한 게 여기가 좀 춥습니다. 새벽에 오면 좀 춥고, 저는 계속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니까 목이 저는 제일 그냥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데로는 몰라도 목은 꼭 이걸 하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불편하다고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통주, 그 다음에 우리 술에 대해서 앞으로 2022년 올해 한 컨텐츠를 한 천 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파트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만히 제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천 개가 아니고 삼천 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만들면, 1년이면 삼천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우리 술, 우리 전통주를 알려고 그러면 일단 이론적인 공부, 모든 이론이 조금, 조금이 아니고 이론이 충분히 사실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여러분들이 많아야지 그 다음에 그게 또 이렇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점에 가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 술 관련 책을 지금 제가 한 9권 정도 읽었거든요. 전통주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책이 이겁니다. 이거는 하우스 막걸리 만드는 방법인데 너무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와이프랑 이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황세란 박사, 임한석 대표 이렇게 저희들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한석 대표는 저고 제 회사 대표가 저고 황세란 박사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책은 차고 넘치게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도 자주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맞는 말이네. 이렇게 제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게 머리를 꽝 칩니다. 책은 차고 넘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 넘쳐야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이런 게 막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주 제가 올해 1년간은 이걸 굉장히 많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관련 책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가볍게 한 100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권이라 해가지고 전통주 만드는 것만 100권 배우는 게 아니고 술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 그 다음에 여러 관련 자료들 저는 얼마 전에 화학 책도 하나 샀습니다. 화학 왜냐하면 이 술 발효 이게 화학하고 연관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3권짜리 세트로 된 거 그것도 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고책으로 이제 제가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류를 하려고 하면 정류학을 알아야 됩니다. 정류학 정류학 개론이라는 책도 벌써 한 4원 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지식이 일단은 여러분 머리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책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은 이런 이런 점이 좋고 저 책은 이런 이런 점이 좋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 동영상 강좌를 쭉 이제 이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데 홍어한다고 그러면 저하고 올해 2022년 한 1년 정도를 함께 한다고 그러면 전통주하고 그 다음에 정류주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어떤 정도 수준이 상당한 거냐 이러는데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잖아요. 또 제 아는 분 한 분이 경주에 돼지고깃집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면 그분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아 이게 일정이 바빠요. 뭐 쓸데없이 새벽부터 제가 뭐 하느님 없이 제가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저는 그 사람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집만의 술을 만들어. 이 집만의. 그러면 거기 돼지고기가 만약에 이제 뭐 돼지 목사를 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꼽는 돼지가 그 집의 주륙이다 그러면 양념 돼지고기에 맞는 술 그리고 또 삼겹살이 주륙이라고 그러면 그 삼겹살 소금구이 삼겹살에 맞는 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쪽에 이제 뭐 부수적인 그런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술 이래가지고 그 집만의 술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막걸리도 있고 이렇게 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만의 특징 우리 집에 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식당에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술들 그리고 내가 어떤 고기를 삼겹살을 소금구이를 시켰다 아니면 양념을 시켰다 했었을 때 그게 맞는 술. 이 고기에는 아니면 이 소금구이에는 이 술이 좋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술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그 정도 실력까지 저는 이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제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술, 발효술에 대해서 공부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전부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발효식초 이제 천연 발효식초 만드는 회사 식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식초 만들 때 필요한 종자균을 파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발효식초가 되기 전에 발효술이 먼저 됩니다. 발효식초가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식초의 포인트를 발효식초의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발효술은 사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초는 식초고 술은 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효술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넣고 기다리면 발효술이 무조건 돼버리는 거죠. 모든 발효술이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정류를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카태리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술하고 무슨 술을 정류해서 그걸 카태리 했을 때 어떤 맛이 나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시간이 1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관련 이제 실험 장비들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 장비들도 저희들이 거의 한 3천만 원씩 넘게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한 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버렸죠. 그래서 과감하게 다 구입을 하고 그가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들어가는 재료값 같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뭐 조금 했다 그러면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다 나눠주고 제가 마셔버리고 이렇게 이제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내내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1년 이상 할 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저희들이 식초에 대해서 발효식초에 대해서 책도 두 권이나 다 출판을 했습니다. 억수로 많이 나가면 1년에 만 권 이상 나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집에만 산다고 그러면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아니면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식초 아까 황세란 박사가 제 와이프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컨셉을 잡아가지고 책 두 권이 이미 출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 권 정도 나오니까 제법 좀 인기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다 축적이 돼 있는데 단 이제 전통주하고 이런 술에 대해서 정유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컨텐츠들을 천 개 정도를 하려는 이유는 술과 얽힌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제일 참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된 게 가만히 보니까 술이에요. 술. 아니 술하고 인류의 역사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술하고 얽힌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앞으로 제가 다 공부해가지고 물론 공부라는 게 책으로 공부하는 거죠. 일단은 책으로 공부하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또 경험들을 체험을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다 배우려고 하면 어렵죠. 그런데 함께하면 우리가 같이 가고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혼자 가려고 하면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들고. 그런데 다들 손잡고 친구하고 같이 동무 삼아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죠.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22년에 우리 전통주 그리고 정류주에 대해서 컨텐츠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모자 쓰고 이거 한 거는 말씀드렸죠. 모자는 아침에 머리를 안 가만히고 침세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촬영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입도 오그라들어요. 추워서 이제 먹을 일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당이면 식당. 그 다음에 뭐 그런 데서 이제 술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2부 동량상을 만들겠습니다. 잠시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그 동량상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은 이거. 내일은 그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